자, 오늘의 게스트를 모셔볼까요? 오랜만에 순수 홍보를 위해서 똘똘 뭉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뭐라 카치? 뮤지컬 라카치트! 뭐라 카치? 자, 본인은 싫어해도 한국 개그계의 자랑거리 정성화! 20세기 뮤지컬계의 최고 스타, 뮤지컬계의 김국진! 하지만 지금은 뮤지컬의 할아버지입니다. 남경주! 20세기 스타! 네, F4 이민호 씨는 바빠서 못 나오고 이분이 대신 나오셨네요. 순풍 산부인과에서 태어나 뮤지컬 신생아로 크고 있는 이민호 씨! 그리고 이거 또 왜 나왔어? 여기저기 잘 듣고서 나오는 또 왔다! 2AM 찬미 씨! 문을 못 열어요? 네, 여기서 보세요. 역시 개그맨답게 지금! 야, 문 개그를 또! 야, 역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뮤지컬 대단한 분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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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